자 그러면은 수아바나나를 만나기 처음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수아바나나 만나기 전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공부도 얼마나 잘했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네 배경을 좀 얘기를 해봐 중학교 때는 공부 영어를 못해도 그냥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잘했니? 중학교 때 잘했어 영어를 아니 형 영어 그냥 아예 못했는데 못한다는 걸 인지하지도 않고 살고 살았어요 그냥 관심이 없었죠 성적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에 딱히 실종 안하고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입시 준비라는 그런 틀에 박혀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조금 성적에 신경을 쓰게 됐는데 그래도 영어는 어렵더라고요 영어 혹시 수능 몇 등급 정도 나왔니? 수능 수능 5등급 나왔던 거 같아요 5등급? 그럼 5등급이면 오케이 50점 50점? 딱 중간인가? 중간인가? 모르겠다 중간 학교에서 그 정도면 몇 등 정도 되는 거야? 중간인가? 학교에서요? 그 정도면 중간도 못 풀었거든요 그럼요?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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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권 하위권 영어로 말을 하는 건 좀 어땠니? 중고등학교 때 전혀 못했니? 아니면 어떻게? 전혀 못했죠 나 학교에 간다 그것도 못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대학교 대학교 때는 대학교 때 영어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 별로 학과랑 상관은 없는데 영어가 영어 수업은 있는데 그냥 가서 앉아있기만 하고 딱히 그냥 나눠주는 과제 있으면 받아서 친구들이랑 그냥 친구들 해 놓은 거 받아서 내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수업이 아니었어? 말하는 건 없었어? 발표하고 네 없었어요 아 그냥 발표는 있는데 그냥 나가서 뭐지 문장 끊어서 뭐 하기 그런 해석하기 뭐 그런 거 밖에 없어요 혹시 원어민 선생님 아니었지? 네 한국인 좀 능으신 아 오케이 오케이 교수님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대학교 하고 그리고 나서 핀란드로 왔나? 그렇죠 그러고 핀란드로 왔죠 아니 처음 왔을 때 차에서 기억나? 나랑 내가 막 너랑 얘기했었던 영어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몇 가지 내가 영어를 물어봤었거든 아 네네 기억나요 되게 못하더라고 네 제가 봐도 못했어요 그때는 지금 돌아보면 그때 한번 얘기해 봐 그때는 어떤 수준이었는지 뭐 처음에 기억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맨 처음에 이제 형이 처음에 테스트를 할 때 나 학교 간다 물어봤는데 그걸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그래도 한국에서 영어를 초등학생 때부터 배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그래도 들은 게 있는데 내가 말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 학교에 간다 이것조차 말 못하구나 하는 걸 보고 좀 심각함을 느끼긴 했죠 혼자 창피하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 수업을 듣게 된 게 이제 일단은 핀란드에 봉사를 하러 왔고 네 봉사를 하러 와서 여기 있는데 핀란드 너가 봤을 때 핀란드 나도 핀란드로 살고 있지만 네 영어를 좀 어때? 네가 봤을 때 핀란드가 영어에 좀 사람들이 친화적인 나라니? 어떻게 생각하니? 핀란드 영어 진짜 친화적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 제 2회 국어가 스웨덴어라고 하는데 진짜 제 2회 국어가 영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사람들이 영어 다 할 줄 알아요 정말 젊은 사람들은 다 영어를 잘하지? 네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잘하고 나이 있으신 분들도 심지어 잘해요 어 그렇구나 너랑 나랑 좀 느끼는 게 살짝 다른 거 같아 온도 차이가 있는 거 같아 나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괜찮게 하는 애들이 있고 나이가 있으시면 조금 부족하다 나는 아무래도 기준이 높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 근데 네가 봤을 때는 이제 우와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처음에 봤을 때 아마 그랬을 거야 느낌이 우와 느꼈을 거야 한국 사람들은 훨씬 잘하니까 네 나는 이제 내가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 조금 이런 게 안 되네 아 이런 거는 좀 부족하구나 이런 게 이제 난 느껴졌거든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몇몇은 이제 거의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하더라고 진짜 영어를 잘해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불편해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영어로 말을 가면 사람들이 이제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내가 영어를 그 사람들보다 잘하니까 일단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해서 내가 좀 영어를 천천히 말하고 그랬었거든 젊은 사람들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약간 느끼는 온도차가 있긴 한데 어쨌든 영어 친화적인 국가고 영어를 국민들이 어느 정도 다 하는 정도 정도이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 하나 하나 수업을 처음에 이제 소개를 받았지 네 네 그때 그때 혹시 어땠니 딱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 어땠니 느낌이 첫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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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어 수업이지만 그래도 맨 처음에는 포커스가 저한테 맞춰지죠 왜냐면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왜냐면 한국에서 그래도 초등학생 때부터 배운다는 영어고 근데 아직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 관심도 별로 없었으니까 내가 지금 한다고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죠 오 처음엔 저한테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수업을 듣고 있는데도 수업에 대한 생각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했다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들으면서 혹시 이게 들어온 과정이 있잖아요 들으면서 혹시 어떤 느낌을 느꼈니 들어오면서 이제 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진 초점이 맞춰진 그런 수업인데 진짜 이런 교육을 한국에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진짜 외국에 나와서 영어를 사용하게 된다거나 뭐 한국에 있어도 영어를 사용할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영어를 말할 줄 안다라는 그런 게 있으면 좀 자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수업을 통해서 내가 말할 수 있게 됐구나 좀 지나니까 성장하는 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탁탁탁탁 이게 발전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할 맛이 더 나고 결국에는 반복인데 표현도 반복이고 반복을 통해서 표현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선생님이 언급해 주시는 대로 그냥 무제한 반복 그리고 무조건 입 밖으로 내뱉어라 그 수업의 그게 수업의 중점으로 맞춰지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내가 너가 봤을 때 너 자신 스스로를 평가해 보면 좀 열심히 수업을 좀 따라온 편이니 아니면 어떻게 너가 봤을 때 초반에는 별로 이제 초반에는 이제 포커스가 저한테 맞춰 있으니까 별로 집중이 안 돼요 아 제가 이런다고 잘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그래도 이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들으니까 나중에는 발전하는 게 보이고 그렇게 되니까 아 이 수업 진짜 도움 되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아 아니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핀란드에 있었던 시간에 몇 년? 2년? 2년 좀 안되게 네 2년 좀 안되게 조금 넘었어 2년이 넘었어? 네 네 네 2년이 좀 넘은 상태고 어 나랑 같이 수업을 들은 거는 얼마나 들었지? 제가 제가 9월부터 들었습니다 9월부터 들었던 거 그러면 9, 10, 11, 12 1, 2, 3, 4 3 6 한 7개월 들었네 그렇죠 7개월 들었네 근데 핀란드가 아무래도 영어 친화적인 국가다 보니까 이제 시온이 같은 경우에는 나랑 수업을 해서 배운 것들을 한 번씩 써먹을 수 있는 기회는 조금씩 한국보다는 더 좋았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써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기회가 있었죠 한국보다는 기회가 있었죠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는 못 썼다 네 어 그거는 우리 지금 듣고 있는 분들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시온이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알지만 이제 처음에는 봉사한다고 와가지고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도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만나기가 어려웠었고 그치?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밖에 나가서 막 영어를 많이 쓰고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가 아닌데도 좀 빠르게 영어가 느는 걸 제가 느꼈어요 시온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영어가 느는 걸 느꼈고 특히나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저랑 좀 가까이 지냈던 동생이기 때문에 저희 옆에 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제가 이렇게 뭐 한두 가지 더 알려주기도 하고 뭐 이랬었던 것도 있었던 거기도 하고 그래서 자 수아바나나를 하면서 7개월 7개월인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영어가 시온이가 많이 들었던 걸 봤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냥 병장반에 대한 거는 초급반에서 다져진 거를 2등병반?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네 2등병반에서 이제 다져진 표현법을 이제 익히는 거니까 이제 그냥 병장반 수업 자체는 입 밖으로 꺼내는 수업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그냥 그냥 말을 시키는 수업 이라고요 딱 그 정도로만 말합니다 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 하나 듣고 핀란드 생활 정리하면서 이제 스페인을 한번 갔다 왔는데 스페인 갔다 오면서 혹시 나랑 같이 이렇게 꾸준하게 그 공부를 했던 연습을 했던 말하기 연습을 했던 것들이 혹시 도움이 돼서 거기서 영어를 쓸 때 느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줘 처음에 스페인 혼자 가는 거라서 부담을 느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스페인이라서 스페인을 쓰는 그런 곳이지만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영어를 잘 사용해 가지고 스페인 가서 하루 종일 이제 제가 한국말을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물론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영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 종일 영어로만 얘기하고 영어로 생각하고 물론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생각할 시간도 없이 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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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랑 영어를 대화하면서 그냥 딱 집에 돌아오면 호스텔 딱 돌아오면 아 오늘도 정말 잘했구나 하하하하 오늘도 페이메일 그때 며칠 있었지? 그때 11박 12일 11박 12일 네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네 그 시간 동안 하면서 영어를 그렇게 썼다 오케이 어 거의 11일 동안 한 한 10시간? 10시간 빼고는 10일을 총 합쳐서 10시간 빼고는 다 영어로만 말하고 못해요 어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순간들 내가 내가 이렇게 영어를 했나? 내가 이렇게 영어를 하다니 뭐 이런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었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오는 표현이랄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표현으로 I want to go 뭐 I want to eat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내가 너 뭐 하기를 원한다 I want you to go 이런 표현을 처음에는 I want to 내가 원하는 것만 했는데 이제 너가 원하는 걸 내가 말한다고 I want you to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이제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타닥타닥 나오고 또 뭐 동사 죽이는 거 뭐 make, let 이런 데는 뒤에 동사 죽일 필요도 없고 ing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머리 안 고치고 바로바로 잘 나와서 말하고 난 다음에 딱 생각이 들어요 와 내가 이걸 썼네 어 그러니까 맞아 그거야 이게 막 그런 거 있잖아 무술도 연습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훅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알아 내가 연습한 거 나왔네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스포츠랑 비슷해 맞아요 그런 적이 좀 많았어요 오 하면서 뭐 저번에 형이랑 아니 저번에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뭐 이제 개인적으로 촬영했을 때 as much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이런 것도 그냥 막 나와가지고 와 이걸 진짜 썼네 막 하면서 혼자 살짝 자부심을 가졌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지금 김영철씨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들었거든 네 만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보통 원어민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면 영어가 늘 거라는 착각을 한다 근데 원어민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다 그건 시험이다 시험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고 원어민이랑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말하기 연습을 혼자 스스로 해서 그래서 그 연습했던 거를 원어민이랑 얘기를 할 때 내가 정신없는 상황에서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을 하면서 신경 쓸 게 많은 상태에서 내가 연습했던 걸 꺼낼 수 있는지 보는 시험이다 시험을 많이 본다고 성적이 늘지 않는다 공부를 해야 실력이 올라가서 성적이 올라가는 거다 시험을 볼 때 시험만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실제로 내가 대학교 때도 한 애가 맨날 원어민들이랑 어울리더라고 근데 얘네는 있잖아 영어가 안 늘어 그냥 눈치만 늘고 바디랭귀지만 늘어 그리고 대충 눈치를 때려 맞추는 거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뭐 이런 거 그런 거만 많이 늘지 영어 자체는 안 늘더라고 원어민들이랑 같이 놀아도 영어가 안 는다 그래서 보통 미국에 가서 유학 가서 미국 가서 당황하시거든 영어가 안 느니까 왜 안 들지? 나 미국에 왔는데? 근데 이제 시원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하는 그 아주 이상적인 공부를 한 친구지 이미 이미 표현들을 공부를 해놓고 11일 동안 가서 시험을 막 치고 온 거잖아 그렇죠 어 그래서 나는 해외 생활 경험이 어 그렇게 나는 막 필수적이지는 않다 라고 생각을 해 요즘 시대에는 왜냐면 이제 공부를 미국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혼자서도 충분히 한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공부를 하다가 한 번씩 헤매 나가서 뭐 일주일이 뭐 2주 나가가지고 영어 하루 종일 쓰면은 시험 보는 거거든 그러면서 아 이렇게 내가 많이 늘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아 없어요 아 혹시 뭐 저기 조언하고 싶은 거 있니? 뭐 이렇게 우리 앞으로 수강을 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수강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조언할 거 있니? 음 한국에서 이런 수강식 이런 교육 과정을 하는 분들 본 적이 없어서 근데 딱 사람들이 이런 교육 과정을 딱 보면은 뭐 의심할 수도 있지만 일단 한국에서는 시험 위주의 그런 교육 과정이다보니까 또 입실 과정이고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나중에 뭐 일단 영어 말하기 내가 영어를 말한다 이거 진짜 중요하고 솔직히 자기소개 해보라 하면은 뭐 My name is 뭐 하고 My I'm 21 years old I have My family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법 간단한 표현법이라도 계속 묶여서 그냥 솔직히 머리 그치지 않고 그냥 탁탁 말하면 그래도 이게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랑 또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결국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나가서 시험 보듯이 해외 나가서 자기 혼자 시험 보는 거라 생각하고 또 대화 많이 시도해보면 조금 말하기 수업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혹시 뭐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니? 뭐 이거는 좀 얘기하고 싶었다랄지 수업 이제 수업을 듣는 수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수업을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말하시다시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그냥 이게 안 받아들여져도 그냥 넘어가면 돼요 나중에 또 나오니까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말 하시거든요 나중에 또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설명해주고 또 모른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또 나중에 나오니까 또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그러면 그러면 똑같은 거 계속 머리에 심어주는데 이거는 무조건 알아들어 언젠간 진짜 꼭 알아들어 금방 알아들어 그래서 딱히 수학생들 큰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 같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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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영어로 인터뷰를 한번 해봅시다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 뭘 얘기하면 좋을까 뭘 얘기하면 좋을까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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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talk about your life well you know the time you spent here in Finland for two years 2년간 더 2년간 더. 네, 어떻게 생각했는지? 하나님께 말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해볼래. 자, 조금씩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한국에 왔습니다. 2020년에 왔습니다. 네. 와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많은 발언제어 월을 하고 싶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실, 모든 분들도 알고 싶었어요. 그러나, because of COVID, I couldn't do so many things. I was thinking, if I go to Finland, I'm going to do volunteer work and help some people or church. But in 2020, I couldn't do so many things. But the time passed. Also, in 2021, I couldn't do so many things. COVID continued. That sucked, yeah. Yeah, but as we all know, the COVID situation is getting better. And nowadays, it's not really worth and it's not so difficult situation. nowadays, if we try to travel to other countries, we don't need so many documents, just prove PCR or something like that. and in Finland, when I was in Finland, when I was in Finland, I felt like, actually, the Korean education system is not good. I felt like that, because, I heard something about the education system in Finland. when they learn English class or when they are in English class in the high school, middle school, something like that. They only speak English. Yeah, yeah. During the class, yeah. During the class. But, in Korea, I never heard about this type of things. So, I was really shocked. Yeah. I realized, also, the speaking part is also important. But, in Korea, when I was in Korea, high school or middle school, I never had this type of class. class. Yeah. It's funny. I bet, I mean, even to this day, I don't think there are many, many teachers who can actually do class in English. And, you know, what's worse, actually, is that, I don't think, Korean students are ready to get the English class because, well, first, A, they don't know how to speak English. And B, even though they have many tests regarding, you know, listening, but then, you know, they don't really understand what they're saying. They're just assuming that this will be that. And, you know, out of five, they pick just one, you know, as an answer. So, I, well, I don't think, as of now, I don't think, you know, people in Korea can do class in English where students and teachers, they talk to each other in English. And, uh, that's unfortunate. But, uh, but we're gonna get better. We're gonna get better. We're gonna get better.